서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연쇄살인범의 근접 촬영에 본사 기자가 성공했습니다. 난리가 났어 지금. 완전 대박 특정이야. 일생일대의 특종인 줄 알았다. 사상 초유의 실수. 이거 다 누구 때인지 알지.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진실이구나. 시차가 나왔다고. 허기다님의 의견 그대로는 뭐? 어떻게 된 거야? 아침 팝으로 나가.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건. 일이 점점 커진다. 특종 철찬 상영중. 특종 철찬 상영중.